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1번부터 20번까지 제가 해설을 도와드렸는데요. 이제 2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저하고 또 같이 한번 호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 부분은요. 아시겠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률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는 실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올해 박스 문제가 몇 개가 나왔나 제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세보니까 15문제가 박스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우리 제가 만든 교재 12장이 있는 내용인데요. 작년 공인중개사 33번째 시험에서는 9문제가 출제했고요. 이미 올해 제가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기 전에도 분명히 시험 문제에서 8, 9개는 출제한다. 제가 이걸 다 카운팅 해보니까요. 34번째 시험에서는 8문제 출제했습니다. 이 말은 35번째 시험을 대비하고 계신 분이 제 수업을 지금 듣고 계신다면 분명히 8, 9문제, 최소 7문제 이상은 나온다는 건 이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실무 문제 있죠. 실무 문제가 8문제가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한 24개 정도 출제를 했고 거래신고 법률이 8개, 실무 문제가 8개 해서 올해 40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무 부분은 상당 부분이 민법 판례들까지 깊이 있게 나오다 보니까 어우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2차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학교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2차만 하니까 작년에 배웠던 1차 민법 있죠. 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내서 그분들도 고득점은 안 주겠다. 이런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참 문제 자체가 이렇게 역대급이죠. 그래서 10년 안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한번 해설 들어가서 보시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의 금지되는 행위를 골라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아시겠지만 자 한번 찾아보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용이 공인중개사의 명칭을 사용한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거 명칭 사용해도 큰 문제될 건 없잖아요. 자 중계대상물의 표시광고 아시겠지만 이 표시광고는 개혁공인중개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속 공인중개사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금지된 행위를 골라라라고 한다면 소공인은 표시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법에는 없다 하더라도 주어는 개공이기 때문에 이거는 답으로 찾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계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 사법 제 33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금지되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자 이거 나왔죠. 자 저하고 1년간 호흡 맞추면 시세 단체 특정 개공이 특정 개공이 특정 가격 정당한 현저히 그래가지고 봉 박아서 A, B, C, D 했던 거 아마 기억할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시세 단체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제 33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행위니까 당연히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지되는 걸 모두 찾아라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로 찾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기 정답은 4번으로 답을 쓰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건 뭐 충분히 했던 거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 22번입니다. 자 이 문제 나왔을 때 저 너무 기뻤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동영 모의고사에서 저하고 호흡 맞춰 오신 분들은 6개월짜리 업무 정지 5개와 자 그다음에 자격 정지에서 6개월짜리 자격 정지는 3개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자격 정지 기준이 6개월짜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강의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6개월짜리가 우리 보면 3개가 있다. 그래서 구슬이 6개가 있는데 3개의 묶음으로 묶자. 자 그러면 바구니를 이렇게 그려놓고서 구슬이 6개가 들어있다. 자 구슬이 이렇게 6개가 들어있는데 요거를 3개의 묶음으로 묶으면 요게 바로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이 된다. 그러면 한 묶음에는 구슬이 2개씩, 2개씩, 2개씩이 들어간다면 바로 2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중 소속이다. 따라서 2라는 건 뭐예요? 이중 계약서다. 그러면서 이제 플러스에서 무슨 기제 거짓 기제 이중 계약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이라고 하는 거는 금지 행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이 외워주시면 된다고 강조드렸고요. 예상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 너무너무 기뻤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럼 해당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기억본에 보면 둘 이상 사무소의 소속이 뭐예요? 이중 소속이죠. 그럼 이제 결국은 외워서 쓰는 거죠. 어때요? 제 말 맞죠? 이 중개사법은 절대 이해 과목이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안기 과목이에요. 자 두 번째 거래계약서에 서명란 여기 거래계약서 서명민 할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예 없잖아요. 따라서 탈락. 등록하지 않은 인장 여기 인장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탈락. 그다음에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 여기 확인 설명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탈락. 그러니까 읽어보면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이지만 암기된 사람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림안기법 합격서 이런 암기에다 포인트를 두는 거고요. 저하고 호흡 맞춰 오신 분들은 이거 1번을 못 쓸 이유가 없어요. 아마 다 맞지 않았겠나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올해 서른다섯 번째 시험에는 자격 정지 또 나올 수도 있지만 당연히 이번에는 업무 정지 기준을 골라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 아까 우리 과태료 기준도 나왔잖아요. 3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그다음에 지금 자격 정지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35회 시험에는 업무 정지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해가죠?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또 1년 동안 저하고 열심히 암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3번 문제. 자 승계 나왔네요. 자 그래서 승계는 두 가지가 있는 거 맞죠? 효과 승계와 위반행위 승계가 있고요. 특히 효과 승계 나오면 우리끼리 암기했던 건 뭐예요? 효는 누가 해요? 처. 그래서 처분일부터 처는 몇 명이요? 한 명.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승계된다 이래갖고 효는 처 이런 얘기로 강조했던 거 뭐 예상대로 나왔던 부분들이죠. 자 그럼 다음 중에서 옳은 내용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인데요. 자 1번에 보게 되면 자 폐업 신고한 개공의 사무소에 다른 개공의가 그 사무실에다 등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승계하느냐 아니죠. 두 번째 정보를 거짓 공개했죠. 자 거짓으로 공개한다 할 때 이 공짜 동그라미 딱 치면 거짓 공할 때 공이 동그라미잖아요. 동그라미는 업무정지 사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승계된다고 할 때 자 효가 나왔죠. 효는 어디부터 승계돼요? 처분일부터죠. 그래서 불복 기간이 지난 날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 틀린 겁니다. 자 3번에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폐업 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게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나오면 우리는 위반행위 승계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행위 승계가 딱 나오면 위협회는 뭐 있죠? 폐. 그래서 위협회는 폐니까 여기 있잖아요. 폐. 자 재등록 개공의에 대해서 자 제 목소리 들리죠? 제 짜동그라미 딱 치겠습니다. 임선정 목소리 칠 배업 기간 뺐나 안 뺐나 칠 배업 기간 뺐나 안 뺐나 배업도 반성한 거야 배업도 반성한 거야 제 목소리 들리죠 봐요 예상대로. 폐업도 반성한 거야라는 얘기는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고려한다고 얘기해야죠. 틀렸죠. 자 그러면 제가 볼 때 뭐 정답은 5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다음에 신고를 하고 다시 개설 등록할 때 효과는 승계된다고 할 때 효과가 승계되는 거는 자 과태료 처분을 받고서 몇 년간 승계돼요? 1년. 그러면 4월 1일이죠. 3월 2일이죠. 1년 넘었나요 안 넘었나요? 안 넘었죠.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승계되지 않는 거니까 1년 구간 안에는 승계되는 게 맞기 때문에 승계된다는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답은 5번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격 취소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자격 취소 처분은 청문을 거쳐서 개설 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라고 자 시도지사가 행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자체가 말 자체가 불성립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요 부분만 나오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 얘기가 준 사람이 거둬들여요. 그야 자 그러면 자격증만 오면 그 얘기죠. 그럼 자격증 누가 줘요? 시도지사. 자격 취소 누가 내려요? 시도지사. 자격증 누구한테 반납해요? 시도지사. 그것도 준 사람이라는 얘기는 교부 시도지사예요? 사무소 시도지사예요? 교부 시도지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해야지 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라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등록증을 왜 시도지사가 교부를 해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해야죠. 이 문제 자체가 잘 만들었는데 약간 이 문제는 좀 어느래요. 너무 납을 쉽게 줬어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올해 난이도 높게 낸 문제에 비하면 이 문제 24번 문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물론 뭐 미흡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점수 주니까 고마운데 조금 부족하게 만든 문제였다고 보입니다. 자 25번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협회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협회 올해도 한 문제 나올 거라고 예상했고요. 뭐 예상한 대로입니다. 자 특히 저는 여러분한테 아마 이 얘기한 거 제 목소리 기억나실 수 있습니다. 자 키아노리브스가 초코한테 총을 쐈죠. 분분사 전전자 총 총 총 총 총 총 총이 뭐예요? 총의 의결 내용은 언제까지 국장에게 보고해야 되죠? 지체 없이. 그거 봐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렇게 지체 없이 애워야 되고요. 자 35회에 여러분들 시추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분분사 전전자 총이 뭔지 이제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얘기할 거니까 오늘은 그냥 해설만 좀 들어주시고요. 이런 안기법이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35회 때도 제가 열심히 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틀립니다. 자 매 회계 년도 종료 3개월 나왔죠? 자 임선정 목소리 운 나왔죠? 운 남은 운 3월 운 500 운 3월 운 500 서 업무 정지 통 업무 정지 기억하시죠? 운 남은 뭐 개월이야? 3개월 그렇잖아요. 그러면 딱 보는 순간 25번 문제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정답 2번 딱 쓸 수 있지만 이게 왜 틀렸냐면 3개월은 맞아요. 근데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이거 예전에도 한 번 이렇게 치사하게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법이 올해 좀 비교적 많이 정답을 2번 쓰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게 답은 2번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여기다 공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두 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여기 지금 실제하신 분들은 아마 2번 썼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렇게 말장난이 심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창립 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회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석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시도 두 글자 두 글자 이십 이래야 되고요. 자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00분의 5가 아니라 뭐예요? 10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굴비해서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 정답은 5번인데 이걸 쓰다 보면 아마 답이 2번과 5번 둘 중에서 어떤 걸 쓸까 하다가 아마 2번 쓰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왜냐 밑에까지 가지 않으셔서 그래서 제가 수업 시에 말씀드린 대로 답이 2번인 것 같아도 끝까지 읽고 5번까지 읽어보고 그래도 2번 쓰게 그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성급하게 쓰지 마시고 말장난이 심하니까 꼭 읽어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6번 자 이것도 이제 오답률이 조금 높았던 문제인데 자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확인설명서 뭐 100% 압니까? 대권 토익 관비 거치 실내 벽환 실내 벽면만 바꿔봐 집안 환경이 바뀌어 뭐 이런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제 목소리 안 들립니까? 실내 벽면만 바꿔봐 집안 환경이 바뀌어 막 이런 얘기 했던 것들이요. 근데 여기 실제 권리 관계는 매도나 임대 의뢰인이 고지 고지 그래서 실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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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내벽화는 뭐예요? 자료 요구. 그 자료 요구라는 건 뭐예요 물어봐서 확인. 고지는 뭐예요 매도 임대들이 얘기한 걸 적는다 그래서 여기는 자료 요구에서 적으면 되고 이거는 고지한 거 적으면 돼요 그래서 실내 벽환 그래서 실내 벽면만 바꿔봐 집안 환경이 바뀌어 이런 얘기들이고요. 자 그럼 올해 예상대로 봐요. 확인 설명서 원 주거용 건물의 작성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아시겠지만 1번 같은 경우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가 뭐예요? 자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자 보증금 5천에 월세 80이에요. 자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살고 있다. 그럼 보증금 5천에 월세 80이라면 조세와 관련된 특히 취득과 관련된 조세인데 보증금 5천에 월세 80이 임대차인데 임대차에서 취득 조세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적지 않아도 된다 그거 당연한 거죠. 왜냐면 임대차의 경우에는 취득 조세가 없으니까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여기 환경 조건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봐요 제 목소리 실내 벽면만 바꿔봐 집안 환경이 바뀌어 무슨 요구 자료 요구 여기 있잖아요 봐요 자료 요구 봐요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보시게 되면 법정기상권이 있는 여기 있잖아요. 실제 권리관계 보이죠? 여기 있잖아요. 실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는 매도나 임대 의뢰인 뭐 한 거 저거요?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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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고지 고지 고지 근데 뭘 직접 확인하긴 뭘 직접 확인해요. 고지 고지 그래서 탈락 그대로 정답 2번 그대로 나왔잖아요. 정답 2번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던 부분인데 의외로 이 문제를 많이 틀렸더라고요. 이거 뭐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자 우리 그 올해 출제했던 부분 중에 우리 맨 마지막에 이제 경매 부분이 있는데요. 이 경매는 대법원의 규칙과 예규가 있고요. 또 하나가 민사 집행법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올해 이제 서른 네 번째 시험에 나온 걸 제가 이 집 해설하기 전에 한번 다시 한 번 더 카운팅을 해봤더니요. 자 대법원 규칙과 예규 여기에서 한 문제 민사 집행법의 권리 분석에서 한 문제 해가지고 올해도 경매 문제는 두 문제 많으면 세 문제까지 나오는데요.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경매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그거에 비해서는 문항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자 그 내용들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미등기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냐 없냐. 당연히 매수 신청 대략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도 당연히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죠.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 제가 우리 동영 모의고사에서도 여러 차례 동영 2회 3회 때 열심히 열강했던 부분에 고대로 적중시킨 지문입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 있죠. 아시겠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경매 업무는 못 도와줍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바로 중개 업무를 보조하거나 수행하는 자지 경매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거나 보조하는 자는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리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등록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자체 장에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해요? 지방법원 해야죠. 지방법원 장에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틀립니다. 자 개공인은 매수 신청 대리에 의해서 매각 장소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당연하죠. 왜 당연한 거냐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도와줄 수 없어요. 중개 보조는 당연히 못하죠. 그럼 누가 해요. 개공인과 직접 출석하셔야죠. 그래서 당연히 이 지문도 우리 모의고사에서 많이 했던 부분이다. 아마 이거 답 5번은 큰 문제 없이 다 쓰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8번입니다. 자 이 문제 저 빨간 걸로 별표 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제가 해설 강의를 두 강으로 나눠서 촬영하는데요. 우리 앞에서 19번 문제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20만원이야 30만원이야 금액을 물어봤던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좀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낸 문제고 지금 이 28번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좀 골탕 먹으라고 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제가 해설한다고 해도요. 내년 35회 때 시험에는 이거 나올 가능성은 난 높지 않다고 생각해.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실래요? 정상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잖아요. 그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웠던 거 자기거정 주택농지에다 복지시설에다가 변의시설에다가 농업에다가 임업에다가 어업에다 축산업 이런 것들 다 2년 협의항도 2년에다가 사업시행한 산이과 4년에다가 현상 보존 목적 토지 취득은 5봉탱이니까 5년 이렇게 기간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를 내겠다가는 이게 변별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거를 더 깊게. 자 보시죠. 허가를 받았을 때 이용해야 돼요. 근데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와 관련된 것을 모두 찾아라. 근데 그게 아닌 거를 또 찾으래요. 예외가 아닌 걸 찾으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어떤 숫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닌 거를 또 예외를 물어보니까 일부러 낸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진짜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낸. 그래서 이런 걸로 난이도 조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설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본서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독주택에 다중주택이나 공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 다중주택은 제외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뭐 특별히 강조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부러 내는 겁니다. 점수 안 주려고. 그렇다고 이걸 한다고 해서 내년 삼십오 회 시험에 나오란 법이 없어요. 왜 내년에는 이제 삼십오 회 때는 여기 말고 또 다른 데서 구석구석 낼 거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법은 칠십 점대는 넘겨주되 고득점은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공법만 조금 보태주면 보태주지 이제는 효자 과목이라면 말은 하지 말아라. 이런 문제를 보면서 저는 절실하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29번입니다. 자 29번 문제 뭐 예상했던 대로 우리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자 우리 기초 강의부터 부주 봉투를 왜 토에다 넣어서 간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부. 그 다음에 주 봉투를 왜 토에다 넣어서 간다. 밖에 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규정. 토 토지 거래 허가 이게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자 이 주와 관련된 거. 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 신고일 때는 어떨 때 하느냐 보증금이 육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삼십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일 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보면 자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이 삼억이랍니다. 그럼 보증금이 삼억이면 육천만 원 넘어가는 거 맞죠. 그럼 이건 당연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다음 중에서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기업권에 보면 보증금이 증액되면 단독으로 신고한다.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단독이 아니라 공동이어야 되기 때문에 단독을 공동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땐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파트에 왔을 때 제가 암기시켰던 거 자 여러분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 이름이 누구예요 공민주죠 걔네 집이 어딨어요 전주에 있죠. 그래서 전주로 휴가 계획을 뭐 했죠 확정했죠. 그래서 전하면 주한 걸로 보고 주하면 확정받는다 이 말이 뭐예요 전입 신고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한 것으로 본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걸로 본다. 그래서 전주로 휴가 계획을 확정했다 이렇게 제가 그림안기법. 거기서 여러분들하고 그림 그려가고 열심히 외웠는데요 예상대로 그대로 이거 출제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입 신고죠. 그래서 전입 신고하게 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한 것으로 본다. 조합하면 뭐예요 전주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자 임대차 신고래 접수가 완료되면 자 그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한 거 맞죠 그러면 확정일자 받은 걸로 보잖아요. 그래서 전주 주확 그래서 옳은 거 찾으라 그랬기 때문에 저는 니은하고 디귿으로 답을 쓰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그대로 이제 그림안기법 예상했던 거 출제했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자 올해 조금 이례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면 이 묘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묘지 그래서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 1월 13일 전에 만들어진 묘는 민법에서 배우는 지상권의 내용의 물권의 내용인 분묘기지권 판례들이 시험에 나오고요.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만들어진 부분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시험 문제가 이쪽 이쪽을 섞어서 한 문제를 내는 게 관행인데 올해 34번째 시험에서는 분묘기지권 장사 법률 내용을요 문제를 두 문제나 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 낼 바에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올해 출제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출제를 안 했거든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럴 바에는 분묘 하나만 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하나 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그래서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장사법 자 요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의 내용으로 틀린 거를 찾아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제가 만든 기본서에는 내용은 있지만 합격서라든지 마지막 백성 필살기 이런 데는 없어요. 일부러 내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 문제도 저는 진상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거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낸 거지 이게 정상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어떤 부분이 틀렸나라고 한번 저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족묘지 나왔죠. 그래서 가족묘지는 백제곱미터 이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개인 묘지란 분묘 일기 자 배우자 관계 묘지를 말하는 거 맞습니다. 자 법인 묘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최소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도로 폭이 보통 4m잖아요. 근데 이렇게 법인 묘지는 폭이 4m 이상 도로가 아니라 이게 5m 이상이거든요.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 내용인데 이것까지 어떻게 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국은 틀리라고 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지금 얘기했던 폭탄. 자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하는 문제가 지금까지 세 문제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게 보면 4개 많게 보면 한 6문제까지 일부러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내니까 이게 90대는 못 넘어가고 한 85점 정도 만약에 올해 34일 시험에 받았다 그러면 진짜 공부 잘하시는 분이에요 85점. 그래서 예년에 9자 갈 사람들이 8자 8자 갈 사람이 7자로 10점 이상은 점수를 낮추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매매 계약에 관련된 내용의 내용으로 틀린 거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제라는 것은 다운 계약서를 쓰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신고는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 내용은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자 거래 당사자 간에 직거래했다는 얘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만약에 거부했다고 한다면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거래 신고한 다음에 매매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가 되었을 때에는 단독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이때도 공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공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자 매매 계약의 계약서를 당사자가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교부해줬다면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뭐예요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험 보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니까. 그리고 개공인과 매매 계약을 신고한 다음에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될 수 있죠. 그럼 해제가 되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빠그러진 거를 반드시 알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죠. 그러면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여러 차례 강조했던 거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는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던 것들이 그대로 출제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삼십 일 번의 정답은 삼 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십 이 번 볼까요? 자 매수 신용 대리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 엑스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매 절차에 대해서 민사 집행법에서 하나 대법원 규칙과 예교에서 하나 해서 두 문제 출제했습니다.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요거는 민사 집행법입니다. 자 최선순위 전세권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요. 어려워하지 말고 보세요. 최선순위 전세권자. 그럼 여기도 한번 해봅시다. 자 A가 갖고 있는 주택이 경매 넘어갔다. 여기 B가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순위인데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전세권입니다. 여러분들 전세와 전세권은 다르죠.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그럼 여기는 전세권자가 최선순위라는 얘기는 1순위가 전세권이에요. 그런데 이 집이 경매 넘어갔다는 얘기는 2순위가 만약에 은행이 있다. 근저당권자다. 그런데 만약에 A가 은행빚을 해결 못했다. 그러면 은행이 경매 붙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최선순위 전세권자인 B는 자 보세요. 배당 요구가 없이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렇지 않죠. 자 은행은 근저당권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임선정이 만들어준 공식 뭐 있어요. 저당이면 근저당 압류면 감유 담보가등기 이게 말소 기준 권리인 거 맞잖아요. 그러면 바로 여기 기준 권리잖아요. 자 그러면 기준 권리보다 전세 입자가 앞이요 뒤요 압이죠. 압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인수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가서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압은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는 뭐다 인수다 이런 농담까지 우리 했었던 게 수업 내용이에요. 그래서 배당 요구를 안 하게 되면 인수가 되고 인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 집을 낙찰 받은 사람이 떠안아요. 그럼 나중에 전세 입자가 나갈 때 당연히 그 보증금만큼을 줘야 되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낙찰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되냐면 배당 요구가 없어도 소멸한다. 소멸합니까? 배당 요구 안 하면 뭐가 돼요? 인수되는 거죠. 그래서 압은 인수 뒤는 소멸 그 내용들의 권리 분석은 예상대로 강조드렸고 한 문제 예상대로 출제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뭐 적중시킨 문제였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부 주 왜 토 그래서 좀 전에 이 문제 풀었고 이거 풀었잖아요. 토도 외 자가 인제 지금 나온 건데 외국인의 국리부동산 취득입니다. 그래서 계약 계약 이외에 계속 보유해서 육십 유월 유월 삼백 백 백. 군문 생야 둘둘 치킨 막 이래 가면서 막 열심히 일 년 동안 강조했었습니다. 자 요 부분이 인제 내년 서른다섯 번째 시험부터는 조금 법이 개정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언급은 회피하고요. 자 해당되는 문제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내용인데 가라 안에 들어가는 숫자로 오른 것을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거 맞죠. 예 계약을 체결했으면 며칠 이내 신고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일 때는 육십 일인 거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매수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는 매매 계약을 했다는 얘기고 매매 계약이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니까 바로 기업번은 삼십 일 이내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이 증여받은 증여라는 거는 매매 계약이 아니잖아요. 계약 그쵸.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아닌 계약을 했을 때는 며칠이에요. 육십 일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증여는 계약이지만 매매는 아니니까 이건 육십입니다. 그래서 요 삼십이라는 숫자 육십이라는 숫자를 물어보고 싶은 거고요. 상속이라는 건 계약 이외 원인이니까 몇 개월이에요. 육 개월이죠. 그래서 숫자가 삼십. 육십. 육 이렇게 아마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삼 번으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십사 번입니다. 자 좀 전에도 부주 외 토 토 토 토가 뭐예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가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만 하는 사람들을 조금 골탕 먹이기 위해서 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폭탄 문제인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한 번 보시면 2차만 하는 사람한테 분명히 불리해. 1차 2차 같이 하는 분들은 이 동차 합격을 처음부터 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물론 또 1차 하다가 2차는 하는데 포기했다가 안 하려 그랬다 하려 그랬다 이러면 머리 아파지죠. 자 보세요.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걸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자 체킹하겠습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매매 계약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채무 불이행이 어딨어요. 채무 불이행이 없는데 어떻게 계약이 해제가 돼요. 이런 게 다 뭐예요. 민법 판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유동적 무효 판례를 가지고서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거 1차 2차 같이 하는 분은 모르겠지만 2차만 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봐요. 여기 있잖아요. 확정적 무효 이런 게 바로 민법에서 나오는 판례 내용들 아니에요. 따라서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당연하죠. 어차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간에 확정적으로 무효예요. 그러니까 뭐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뭐냐고요.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옳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기역하고 디귿으로 답을 쓰셔야 되니까 정답이 이게 3번이 돼요. 그래서 2차만 하는 사람들이 합격은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고득점을 못했던 이유들이 이렇게 1차 내용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5번입니다. 자 포상금 나왔네요. 자 올해 포상금 얘기를 두 군데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은 쥐포를 그려서 강조를 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선 대포를 그렸고요. 쥐포는 한 마리 대포는 포탄이 두 개. 즉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은 지급이 일 개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선 포탄이 두 개였으니까 이 개월이었습니다. 당연히 섞어서 내야지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는데요. 확실히 이거 섞어서 낸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우리 다 그림안기법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보시죠. 자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했는데요. 자 가명으로 신고를 했댑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안 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기업권에 있는 지문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맞는 겁니다. 두 번째 신고관청에 포상금 지급 신청을 자 접수된 때에는 봐요. 여기 나왔잖아요. 1개월 이게 틀렸죠. 자 좀 전에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은 1개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포탄이 두 개니까 2개월인데 문제 보세요. 문제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포탄이 두 개월이니까 2개월인데 1개월이라고 낸 거 보십시오. 이게 공인중개사법에 헷갈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쓰시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정답 기억 미은에서 2번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두 명 이상이 각각 신고했댑니다. 그럼 두 명 이상이 각각 신고했을 때에는 각각이라는 게 뭔지 알죠. 오늘은 김숙자 씨 내일은 홍길동 씨 그 다음날은 임선정 씨. 하루에 하나씩 계속 오는 거예요 신고가. 그럼 어떻게 이거를 균등하게 줘요. 하루에 하나씩 오게 되면 최초일 때만 줘야죠. 그래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틀렸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틀린 것만 고른다 그러면 니은 디귿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답을 4번에 니은 디귿으로 쓰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6번입니다. 자 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문제도 폭탄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폭탄 문제가 네 문제 지금 이것까지 하면은 거의 한 다섯 문제가 거의 폭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론 1차하고 2차를 같이 하시는 분은 아까 유동종 무효 판례도 1차에서 배운 거 그대로 2차 때 써먹으면 되고요. 또 1차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 특별법 배운 거 있죠. 그 중에서 바로 집합건물의 수유미 관리에 관한 법률 배운 거 써먹으면 되지만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이거 했던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일부러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대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지금 집합건물 나와 있고 집합건물의 수유미 관리에 관한 법률 나와 있죠. 그래서 올해 공인중개사 34번째 시험에도 출제했고요. 33회 시험도 출제했고 32회 시험도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 끝나고 나서 34번째 시험 끝나고 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같이 강의하는 교수님하고 좀 많이 협의 좀 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1차 교수님들이 하시고 이제 2차에서 오는데 안 하기에는 매년 나오고 하니까 좀 가볍게라도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오니까 고기 부분이라도 터치해 주자 싶어가지고요. 34번째 시험 볼 때 책의 합격서나 기본서 내용에는 아예 없었는데 35번째 책부터는 좀 늦자. 그래서 제가 기본서라든지 이제 앞으로 여러분한테 주력이 될 합격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에는 우리 야간방 같은 게 단단 교재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교재나 이런 데에는 집합건물의 수유미 관리에 관한 법률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마 교재가 내용이 조금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틀린 것만 찾아보는데요. 이거 외운다고 해서 이 문제가 올해 35번째 시험에 답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거는 가볍게 해설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 이제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정답을 5번으로 보시면 돼요. 5번이 왜 그러냐면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서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 있죠. 있는 사항은 집회 결의로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이에요. 없는 거. 이해관계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구분소유자만의 집회 그쵸 집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법으로 보면 크게 어렵진 않을 수 있는데 중개사법에서 낼 때는 와 이거 일부로 낸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설한 내용으로서 폭탄은 한 5문제 정도가 지금까지 폭탄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10점 정도는 충분히 점수를 내리겠다는 거죠. 2차만 하시는 분들 일부러 내는 거예요. 일부러. 자 37번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2차만 하시는 분들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다 찾았을 겁니다. 자 다음 중에서 틀린 내용을 찾아봐라 라고 돼 있는데요. 자 기업번에 보면 미등기 전세계약에 대해서 당연히 준용하는 거 맞습니다. 자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갖고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용 현황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틀린 거 찾으라 그랬기 때문에 저는 체킹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없이 우선 변제 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의 반환 채권은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봐요 소액 임차인이라고 돼 있고 채권이라고 돼 있고요 채권이라는 얘기는 등기되지 않은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랬잖아요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를 구분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제주도 PC방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서귀포로 내려가요 PC방에 가요 등기부를 띄어요 그러면 제주도 PC방에서 등기부를 띄었는데 나왔다 그러면 제주도 PC방 원주 PC방 안산 PC방 다 나오니까 배당 요구 안 해도 줘요. 하지만 PC방 가서 등기부를 띄었는데 안 나왔다 그럼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지만 줍니다. 그럼 여기 지금 채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등기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제주도 PC방에서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배당 받아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 받을 채권자에 해당하죠. 않는 게 아니라 해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틀린 거 찾으려 했으니까 찾아야죠. 이게 바로 수업 시간에 문제 풀 때 제주도 PC방이라고 얘기했던 게 이거라고요.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거 실제로 문제에서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그래서 뭐 이런 문제는 아까 같이 이렇게 좀 골탕 먹이는 문제도 있었지만 뭐 적절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제주도 PC방 다 답을 썼을 거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삼십팔 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이 분묘와 관련된 부분이 올해 두 문제가 나왔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아까 문제가 있었듯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문제를 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 분묘가 뭐 두 문제나 나올 부분은 아닌데요. 자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그 내용들 한번 이왕 나온 문제들이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분묘가 있는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걸 찾아라. 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라는 건 매번 적혀있는 말이죠. 자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해서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는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 수호 관리자가 지료지급 정부에 대해서 약정을 하였다면 당연히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당연히 승계인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틀린 걸 찾으라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기역번은 체킹이고요. 니은에 보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건이다. 당연하죠. 이거는 뭐 말할 가치도 없는 당연한 거고. 자 장사 법률은 말씀드렸던 대로 2001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만들어진 묘는 민법상에서 당연히 지상권과 관련된 자 판례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묘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법이 시행된 게 2001년도 1월 13일. 하나, 둘, 셋이죠. 일이 세 개니까 숫자는 뒤에 3이 온다라고 암기시켜드렸던 기억들 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장사 법률 시행 이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묘에 대해서는 시효치득을 주장할 수 있다. 아닙니다. 시효치득을 주장할 수 있는 거는 민법 내용입니다. 민법 내용은 2001년도 1월 13일 전에 만들어진 묘는 민법에 관련된 내용을 적용하는 거고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는 장사 법률입니다. 장사 법률에는 시효치득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장할 수 있다. 틀렸고요. 틀린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하고 정답은 3번으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가볼까요? 자 39번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자 부주 외토 자 그래서 올해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자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요. 올해 8문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5회 때 지금 혹시 대비하고 계시는 분이 시험 지금 강의로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신다면 올해도 한번 7개에서 9문제 정도 사이에는 반드시 나올 거라 예상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초반부터 열심히 좀 많이 나오는 챕터 공부하고 싶으시면 어렵지만 12장 공부 한번 여러분이 나온 책들 한번 좀 유심히 한번 봐주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뭐 제가 마지막에 했던 문제 자 동영 백선에 했던 거하고 거의 일치돼서 제가 일치된 문제로도 많이 홍보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허가 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7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그래서 5일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1번 쓰는데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거의 다 맞았어요. 뭐 이 정도 난이도로만 40개 냈으면 올해 뭐 90점대가 수두룩했겠죠. 비교적 부주 외토 우리 12장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쉽게 낸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있잖아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폭탄 문제를 한 다섯 문제 정도라고 했는데 좀 넓게 보면 한 여섯 문제까지 본다면 이 지금 나왔던 이 문제 40번 문제도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완전히 2차만 하는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까지 넣는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따 해설해 드리겠지만 올해 이 폭탄 자 그래서 올해 폭탄 문제 그래서 한 대가 볼 때는 한 여섯 문제 정도를 예년에 비해서 난이도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히 민법과 관련된 판례들을 2차만 하는 사람들은 민법 판례집을 안 보는데 자세히 내버리니까 당연히 골탕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섯 문제라면은 마이너스 15점 정도 돼요. 물론 뭐 다 틀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똑같아 앞에는 다 맞는 것도 아니지만 이 정도 체감될 수 있을 정도로 어렵게 냅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이 보통 한 80점대가 나오면 자 공법이라든지 공시세법에 조금씩 보태줄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15점 시작 끝나고 나면 벌써 85점부터 시작이다라고 예를 들어 가정한다면 예년에 비해서 10점 이상은 낮게 내고 낮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대표적인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에요. 자 이게 바로 우리 민법 민사 특별법 시간에 배우는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자 근데 실명법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근데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나오는 2023년도 10월 7일 갑은 친구 을과 엑스 부동산에 대해서 을을 명의 수탁자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자 그래서 개공이가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당연히 다툼 있음 판례에 의한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각과 을 사이에 명의 신탁의 약정은 무효다. 당연하죠. 자 그래서 뭐 기역 번에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니은 디귿 한번 보세요. 엑스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라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자 니은 번 지문 같은 경우에 갑이 엑스 부동산의 소유자랍니다. 자 그런데 명의 신탁 약정 얘기해서 갑에서 을루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자간의 등기 명의 신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넘겼다 이거예요. 그럼 넘겼을 때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 불법원인 급여는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불법원인 급여가 되게 되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불법원인 급여가 되게 되는 순간 갑은 을에게 이거를 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불법원인 급여가 되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명법의 취지가 뭡니까? 네가 샀으면 네 명의로 가져가라 이거 아니에요. 왜 당신 집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냐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일로 원상복귀를 못 시키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거 원상복귀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죠. 그럼 원상복귀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불법원인 급여로 볼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불법원인 급여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2차에서 민법 판례집을 갖고 와서 강의를 해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 민법 강의를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공의중개사 10회부터 지금 이번에 34번째 시험까지 한 해도 안 쉬고 20년 넘게 지금 강의를 했지만 니은 번 지문이 시험에 나온 건 34번째 시험에 처음입니다. 그렇다고 내년에 나온다고 확신하느냐? 아니요. 내년에는 다른 판례를 내겠죠. 그래서 이런 판례들을 내버리니까 이게 2차만 하는 사람들한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X부동산의 소유자가 병이고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한다라면 병이 그 약정을 알았다 하더라도 병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을은 유역에 취득한다. 자 그러면 이 디귿번은 바로 뭐냐면 계약 명의신탁을 낸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X부동산의 소유자 있죠? 자 이게 바로 병이랍니다. 자 병이고 자 여기 있잖아요.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한다라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소유권 리던들기를 마친 사람이 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갑이 을한테 자금을 지원해줘요. 그리고 여기 자금을 갖다 줘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등기 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 등기의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여기 있는 병은 을이 갑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모르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병이 을한테 당신 돈 어서 났나고. 이 꼬지지하게 생겨서 돈 어서 났냐고 이런 말 우리 안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기 효과는 자 우리가 모르는 대로 모르면 선의일 때는 유효다. 그다음에 악이라고 한다라면 무효다 이런 얘기로 강조했던 게 바로 그게 바로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을 신탁자 이 사람을 수탁자로 놓고 본다면 수탁자가 매도자를 만나러 갈 때 돈 들고 계약서 쓰러 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이다 이런 말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걸 뭐래요. 알았대요. 알았다는 건 선의의 악이에요. 악이죠. 악의일 때는 유효 무효 무효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유효하게 취득한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당연히 유효가 아니라 무효죠. 그래서 지금 나온 대로 옳은 거를 찾아라 그러면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번으로 답을 쓰시는 게 맞아요.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이게 일차 이차 같이 하는 분이 아닌 이차만 놓고 봤을 때에는 이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 40번까지 해설을 하면서요. 조금 난이도가 좀 높다. 야 이거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문제가 한 여섯 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을 10점 15점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이제 중개사법을 효자 과목으로 막 공법도 도와주고 막 등기법 지적법 특히 뭐 등기법 세법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애초에 차단해서 합격자를 줄이겠다. 근데 이제 내년에도 아마 이런 패턴들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과거에 또 올해 34회 때 했던 분들이 35회에도 만약에 도전한다면 초반에 막 민개공 민개공 해서 민법 개론 공법만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1월 달부터 제 과목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이게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 집약해서 낸 거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공시법 세법도 1월 달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같이 두루두루 해야지 민개공에 몰빵하다가 5월 달부터 막 그냥 이때부터 나머지 세 과목을 하겠다 늦어요. 그럼 이건 절대 동차 합격은 못해요. 만약에 그럴 것 같다 그러면 올해 1차 하고 나머지 과목을 2차를 내년에 하는 형식은 모르겠지만 동차 합격으로 할 건데 거의 뭐 3, 4월 달까지 1차 위주로 하다가 5월 달부터 한다면 이제는 동차 합격은 오늘 문제 해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년, 3년 지나가니까 초반부터 6과목 두루두루 다 하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셔야 35번째 시험에서 응시하려는 여러분이 혹시 강의 보고 계시다면 동차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족한 강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부족하셔서 조금 한두 개 부족하신 분들은 내년 35회 때 꼭 합격하실 거고요. 또 35회 시험에 도전을 위해서 지금 보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1년간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 패스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 합격 후 한 번에 빠른 패스 에듀윌 합격 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